박살난 대리석 수리 전 모습입니다. 자 이제부터 수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자자잔 박살났을 때는 이렇게 한땀 한땀 수리 해 나가면 해결이 됩니다. 1단계 복원 2단계 접합 3단계 땜빵 4단계 마무리 5단계 광택 복원 끝 이렇게 됩니다. 지금은 2단계 금지금지금지금금을 다 붙여놨습니다. 박살난 싱크를 수리 중입니다. 자 두군데만 더 복원하면 끝납니다. 남들이 안하는걸 해야 재미있습니다. 복구 후 모습입니다.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. 고객님 확인 한번 해주세요. 다 하신건가요? 네 고생하셨습니다. 확인하고 확인되면 갑니다. 진짜 달인이시네요. 고객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